이엔아, 형이 좋냐 하니가 좋냐 한색 차이, 종이 한 장 진짜 얇은 차이긴 한데 어떻게 모르겠냐 형들 이렇게 사랑스럽고 제가 이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상큼한 비타민 아, 뭐야, 모메가스트로 정리됐지 유산균 하자, 유산균 내가 유산균 할게 형은 유산균 해 내가 침투해서 나쁜 기능을 다 없애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둘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난 닮았다고 생각해 난 닮았다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들어봅시다 자, 일단 아닌 그 약간 난 전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무슨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손톱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 닮은 구석이 한 곳에도 있을 거 아니야 한 구석인가? 진짜 너가 굳이 뽑아야겠다면 이게 조금 진짜 한 0.01%는 닮았다 어디야, 그게? 머리가 같이 상했어, 나도 상했고 상한 머리가 닮았다 닮았다, 이렇게? 닮았다, 닮았다, 이렇게? 확실히 닮았다 이거는 빼라고 닮았네, 닮았네 형은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양성 없이 말한 거야? 일단 깨물어주고 싶은 귀여움과 그리고 이 밝은 미소 웃으면 일단 녹잖아 녹잖아 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지만 나는 내가 녹아? 응, 형이 녹아 내가 녹아? 그런 모습들이 닮았다 이거지, 내 말은 맞아 멋있어 형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거 멋있어 그래, 고맙다 그래 너 내가 내 V LIVE에서 말한 거랑 네 V LIVE에서 말한 거랑 틀려 내가 분명 연습생 때 내가 너한테 뽀뽀를 했어 근데 넌 안 했다고 팔아빠라 부렸어 너가 뽀뽀를 했다고? 내가 얘한테 뽀뽀를 했지 왜, 왜? 왜 했어? 너가 나한테 뽀뽀를 했네 아니야 아니야 형은 나한테 뽀뽀를 하긴 했어 나는 형한테 뽀뽀를 한 적이 없어 아니야 내가 분명 기억해 보컬실이었어 삼촌 보컬실이었어 구사옥이었어 구사옥에 아, 구사옥은 아니었고 거기 이 영화 재밌다 트레이닝센터 트레이닝센터 분명 트레이닝센터 삼촌 보컬실이었어 내가 4번반인지 3번반인지 거기까지 기억을 못해 분명 그쪽 아니었어 근데 너랑 나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야, 정인아 뽀뽀를 해봐 이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던 거야? 그냥 받고 싶었어 그냥 내가 뽀뽀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근데 너 왜 기억이 없는 거야? 난 진짜 기억이 없어 너 뽀뽀해줬어? 난 해준 적 기억이 없어 해준 기억이 없어 난 진짜 아무한테나 뽀뽀 안 해 아니야 그래, 난 그 아무나가 아니었던 거지 스킨십 하는 거 싫어해? 응 너 왜 이렇게 형한테 스킨십 많이 해? 형한테 이유가 있어 왜? 형은 이게 푹신푹신해 다른 형들은 아, 다른 문제 있어? 니노 형 다리를 묶잖아 니노 형 허벅지 이렇게 딱딱하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딱딱하단 말이야 형 허벅지를 야 딱딱해 야 아니야 그래 형이 너를 위해 너의 스킨십을 위해 형은 평생 푹신해 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 얼마나 힘든 노력인 줄 알아? 야, 역시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걸 어땠을 것 같아? 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했어 어땠어 어땠어요 이현아 응? 형이 좋냐? 하니가 좋냐? 진짜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누가 더 좋아? 한 끗 차이로 진짜 한 끗 차이 턱끗 차이가 있더라도 누가 더 좋아? 두 사람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과자를 먹이고 과자를 입에 갖다 줄게 그래그래 체크할게요 뭐하냐? 네가 먹어 어떻게 모르겠냐 형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둘 다 이렇게 귀엽고 솔직히 우리가 좀 작았긴 하지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 포기를 한 거야? 선제야, 우제? 단반이야 단반이야? 나 이제 안 먹어 뭘 이제 안 먹어 무슨 소리야? 좀 이따 또 먹을 거잖아 이따 이따 먹을 거니까 이따 먹을 거니까 이따 먹을 거니까 안 먹는다고 그렇지 딱 먹는 말이야 밖에 초콜릿들이 뭐 안 살려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안 먹었어 나 진짜 안 먹었어 형한테는 현진이 형이 먹었어 나 현진이야? 나 과자 많이 안 좋아해 하나 어 너가 나한테도 고민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봤을 땐 이혜니한테도 고민 얘기를 많이 하거든 어떤 얘기하는 거야? 약간 차이점이 있어? 고민 얘기하는? 그 살아났던 근데 그거 같아 난 형한테 고민 얘기를 많이 하고 얘한테 고민 많이 듣지 아 형한테는 실력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형한테 지적을 많이 하지 형한테 실력적인 지적을 많이 하고 내가 하니가 좀 많이 가르쳐 주죠 아직 너무 부족하여 하니 고민은 제 실력에 대한 고민이더라고 맞아요 형은 언제쯤 늘 거냐 언제쯤 랩 잘 할 거냐 그건 내가 들어줘야 되는 고민이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고민 해결해줘야 되지 그래 형 이혜니한텐 무슨 고민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내 실력적인 고민을 형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평소에 일상에 있는 감정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왜 형은 도대체 나한테 그러냐 가끔 이런 고민을 하고 형은 짜증을 잘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런 얘기도 하지 그게 고민이었구나 어쨌든 약간 일상적인 고민을 공유한다면 이 친구한테는 내가 고민을 많이 듣지 그냥 이 친구가 누구야? 어디있어 친구 에이 니 친구가 어이 안 듣구나 이래 이혜니는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내 차이가 안 나는지만 형인데 와 멋있다 이혜니가 나한테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고민? 요즘 하니 형 왜 그러냐고 하니가 이게 형이냐고 그게 형이냐고 그 녀석 그것도 형이냐고 형이 봤을 땐 이것도 형이라고 할 수 있냐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못 때문인데 못된 사람 만들기 싫어 이렇게 사람을 모르겠는 게 사람을 쉬워요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연습생 때 형 우는 거 한 번 봤어 연습생 때 제가 울었다고요? 언제? 아 뭐지? 그 연습생 때 울었을 때 그 발목이 계속 안 썼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너 우대 설 수 있겠냐고 계속 막 데려있는 거기 누나서 아 그럼 내가 울먹거렸지? 쓴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넋볼 말해요 이러면서 울먹거리고 응 아 멋있다 야 멋있는 인소야? 다시 좀 얘기해봐 좀 더 풀어봐 멋있게 울먹거리고 그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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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발견 알았어 그랬지 아 그 기억 나 까먹고 있었네 아 맞네 형님 이런 걸 많이 못 봤구나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땠어? 얘기 좀 해봐 야 형 뭐 아직 연습생인데 그러네 막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 아 그럴 생각 안 했다고? 아 그럴 생각 안 했어 그럴 생각 안 했어 근데 노래 때문에 긴장이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여기 쇼케이스가 아니고 콘서트에 오셨지? 어 맞아 잔미야 콘서트에 오셨어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아 그래? 응 딱히 충격이었나요? 연습생 때 운건 충격이 같아 한 번쯤 운건 돈 줄다고 옛날에 막 왜 왜 왜 왜 왜 아 나 안 먹는다 했는데 왜 자꾸 먹냐 습관이야 그거 한 번 더 봤어 뭐 한이 형님 편지 줬을 때 아 편지 줬을 때 아 그때 사실 감동 받아서 운 것 보다 미안해서 울었어요 왜요? 왜 미안했어요? 뭐라 하냐 제가 좀 많이 못나게 굴어가지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잘해요 근데 내가 많이 먹진 않지 않냐 요즘 많이 먹진 않아 나 입이 되게 짧아졌지 그치 입이 되게 짧아요 잘 챙겨먹지? 잘 챙겨먹고 그냥 안 거르고 나는 요즘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보다 내가 바뀌었어 내가 항상 한 마리 많이 먹고 아 얘가 진짜 많이 먹더라 아침에도 밥 두 개 먹고 요즘 진짜 많이 먹더라 너 많이 먹으니까 몸도 커요? 어깨 두 개 다 놓은 거야? 야 멋있다 멋있다 클로즈업 잡아주세요 멋있다 야 씨 멋있다 와 어 장난 아닌데? 아 진짜 장난 아닌데? 어 여기 봐 야 있다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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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 그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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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는 한이 형이랑 몸무게 편해 너? 상빈이 형은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거 어때? 아니 별문게 미안해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인정할게 미안해 이거 어때? 별문게 아무거나 이께라 맞아 야 우리 그거 할래? 뭐가? 369 영어 버전 1 2 3 4 파 아 이제 치면 안 되지 해볼게 3 1 3 1 2 4 파 2 2 2 2 3 4 아이앤한테는 애교를 부리면서 나한테는 애교를 안 부리면서 너한테 부리잖아 너한테 아니야 막 요즘 부리는데 나한테 아 이거 부리구나 너한테 요즘 많이 부려 왠지 알아? 너는 오메가3니까 아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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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3